히히 카드 몽디 무슨 들어가 내 체력 돌려내라 뭐? 내 체력 내 체력 내 체력 내 체력 내 체력 내 체력 와우 갓겜 들어가 망했잖아 0번개 와헴 당신의 드로 감소되었다 불만있어요 섬탑으로 와라 아 보총이 나올건데 어차피 그냥 싸워도 되지 않나 이런 보총이 어디 숨겼어 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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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헴 저를 구워 살펴주세요 반도라 아홉장 망했네 슬더스 망했네 뭐야 잘못 눌렀다 몽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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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 연사 두번 썼어 뭐하게 기가 막히네 호호 호호 화헴 기기네 호호 트로가 똥같이 잡힐 수 있다면 트로가 정말 잘 잡힐 수도 있어야 해 크게 옳게 된 게임이지 네 몽디 네 몽디 또 됐어 최대한 셋 둘 다 저 둘 다 으아 뚝땡 1막에서 돌잡이 때 사신을 집어넣더라면 발굴 어포는 먹어야될거 같은데 부상 혈안 까비오 사격과 수비를 모두 강화합니다 없음 사격과 수비를 모두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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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 룬피 사신없냐 없어요 사신 급한 사신 급한 사신 급한 사신 급한 사신 급한 사신 급한 사내 사신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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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alot 사내 소매너키 여기서 가재 소매너키를 한다고? 룬피인데 소매너키 진짜 골 때리네 이거 소매너키 발이 참 웃는거 봐라 어이가 없네 흘룬피 가지 옳지하다 자라 아이 주판이면은 가지 없는게 더 쎄구만 하지만 먹었죠 돌겠네 지성 고맙습니다 lynx 굿 굿 뭐지 왜 결심 이런 뭐지 까지 왜케 최선을 다함 너 맨날 격돌같은거 주는 애였잖아 드로킹 4개 뭔데 무감각 필수 무감각 필수 무감각 필수 무감각 필수 무감각 필수 무감각 знаем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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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군 누가 음네 이도류다 무감각이다 가단장을 제거합니다 제거할거 없는데 뭐지 가지 타락이 괜히 가지 타락이 아니구만 내 인벨류 진화 중독장비 이게 타락이 나오네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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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카드 너무 많아 카드가 너무 많아 도마치 카드가 파락이란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2,2,4,6 강화를 뭘 해야 되지?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럴려고 호션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 호션 들고 다니는 거라 호션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 호션 들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 롤롤롤롤롤 파락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랗 파워 전사. 아까 100호. 폰멜트 하격. 전투 장비 클로스라인. 음. 마리. 무장. 에잇. 오늘의 디텍트 120장의 콤드 한장 랭크 2장. 폰멜트 한장이었는데 보노데카트 바닥에 깔려있어서 죽었어요. 폰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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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꺼져? 유해조수 같은 자식 유해조수 같은 자식 완타가 이렇게 많으면 완타 내기지 않나? 뭐? 검 흠 음.. 타락없는 가지 타락댁 타락은 없어요 가지가 보통 저렇게 잘 안뜨는데 가지가 되게 쌀 떴네